자 여러분 주의입니다. 주의 지금 이 방은 제가 유튜브 역사상 상위 탑5 안에 들기 때문에 1000개 영상 중에서 5등 안에 듭니다. 거의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항상 이 가격으로 이런 집을 찾아달라고 하면 거의 못찾습니다. 확률은 365분의 1입니다. 근데 거의 1%도 안됩니다. 가격은 1000에 50이나 2000에 45만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방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신축급은 아니에요. 신축급은 아닌데 지금 여기 연식이 좀 그래도 있는 편이라 수리할 거 수리 중이고 이사는 이번주 금요일이었나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축급도 아닌데 왜 엄청난 그 거의 뭐 급을 나누자면 SLS급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이 1000에 50이고요. 2000에 45고 제가 계약을 1000에 50인가 2000에 45로 한 것 같은데 일단 방 크기를 한번 보면은 왜 제가 제가 미리 말하지만 방 보이기 전에 미리 말하지만 절대로 이 가격으로 똑같도 이 정도 방 못 구합니다. 저도 못 구해요. 그냥 정말 타이밍이 딱 맞았어요. 방 나오고 바로 계약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능한 거고 이런 집 자체가 많이 없어요. 한번 그럼 보시죠. 일단 화장실 창문 있고 방 이렇게 분리형이고 옵션은 다 있고 역에서는 한 800m 정도 거리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리고 살짝 보이시나요? 네. 살짝 보이죠? 자 1000에 50 2000에 45로 나와서 제가 2000에 45로 아마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방 크기가 보이시나요? 끝도 없죠? 지금 옷장이 하나 반입니다. 지금 옷장이 청소해서 열어놓은 것 같은데 옷장이 지금 하나하고 반 그리고 보통 책상 이 정도에다가 수납장에다가 TV 다이까지 두고 공간도 남아요. 그러면 거의 뭐 여기서 재면 안되지? 제가 방 치수를 아까 한번 대약 제공했더니 8평 가까이 되더라고요. 3m 58에 요거는 요것도 수납장 옵션입니다. 3m 58에 7.7평 정도 7m 거의 20에서 7.7평 정도가 딱 거의 정확한 전용 면적이긴 한데 어마하죠. 이런 거는 천에 한 70 정도 합니다. 천에 정말 싸면은 60 70인데 정말 싸면이란 말을 빼야겠네요. 여기를 지금 50으로 왜냐면 원래 여기가 좀 가성비가 좋은 집이기도 하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가격을 낮춰서 주신다고도 했고 그래서 요 방에 나오자마자 다음날 손님이 바로 와서 바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계약하신 분도 좀 마음가짐이 정말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자취를 이미 했던 분이라 뭐 시세도 대충 알았고 그냥 뭐 저한테 특별한 어떤 방을 딱 보여달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뭐 방은 운이고 타이밍이니까 마음을 비우고 오셨거든요. 근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기 세입자분들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못 찍었고 이사를 가셔서 지금 찍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워낙 싸게 줘가지고 지금 끝에 약간 도배 부분이 조금 조금 색깔에 좀 안 맞긴 하지만 뭐 이 정도는 이천에 45회 관리비 6만원 따로 별도입니다. 그래서 방 크기 7평 요런 게 어딨나요 이게 감이 안 오실 핸드폰으로 보면 감이 안 오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한번 하나 둘 둘 셋 네 성인 남자가 양팔을 벌려서 세 번 이게 이사입니다. 방 크기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이런 방은 이 방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시는 분이 이사 나가야 가능합니다. 또 나오는 게 그래서 이 정도는 계약하실 물론 운이 또 좋다면 더 좋은 방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확률은 불가능해요. 근데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은 이제 가장 제가 좋은 방을 위주로 올리는데 그 좋은 방 중에서도 엄청 좋은 방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것 만 희망한다면 후회를 할 수도 있고요. 이분처럼 좀 마음을 비우고 온다면 좀 괜찮은 방을 또 구할 수 있지 않나 방 구하는 건 운이고 타이밍입니다. 근데 이런 방만 구하려고 돌아다니기에는 365일을 기다려야겠죠. 돌아다녀야겠죠. 그래도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채광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때 계약했던 분이 봤을 때는 여기 세입자분들이 사라고 커텐이 쳐져 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가 굉장히 안 들어온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북향이에요. 북향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불 끄고 밝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사진 하나만 찍고